자 마지막 장소로 힌트! 와라! 왔어요? 아직 벌써 왔어요? 우와 이제 오픈카로 가는데 살짝 후회하려고 해요 조금 더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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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둔 뚜둔 왔어요 왔어요 오! 어? 갑자기야 이렇게 의욕 넘치는 효과는 뭐예요? 다 슬램덩 우리 농구하는 거야? 아니 설마 어? 만화 책 보러 가는 거 아닐까요?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한 5,600만 원은 쓴 거 같아요 빨리 넉넉히 챙겨가세요 현금을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게 만화방 라면이에요 먹으면서 봐야 정말 만화가 더 재밌었어요 즐길 수 있다 제일 오래 있었던 시간은? 한 12시간 정도 있잖아 그것도 응원 아 완전 패인이다 넉넉히 아 진심으로 입장 2,600만 원 3,400만 원 3,400만 원 3,400만 원 3,400만 원 4,400만 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뭘 찾고 뭘 골라? 나는 그냥 보여요. 어? 이거 봐. 벌써 많은 게 다 알아 봐. 워스트. 여기 다 명작이에요. 코난. 보통 만화 같은 거 보면 작가들 위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. 여기에 있네. 우리의 힌트. 짜잔. 뉴 앤 핫. 이거 나보다 나이 많을걸요, 얘네가? 그 느낌 진짜 재밌는데. 그래요? 남자들이 꼭 봐야 되는 만화책 중에 하나. 이게 진짜 재밌어. 웃기면서 이런 가족 로맨스 코미디 이런 거. 자. 가져갈게요. 그러면 골랐으니까 자리를 잡읍시다. 이거 다 보고 가요. 그래요. 자리 잡으러 볼까요? 자리를 보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읽을 줄 몰라요. 일본 만화책은 보통 여기서 이렇게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렇게인데 와! 거의 다 왔어. 놀라고. 이렇게 이제 이게 학교? 그림을 봐야지. 오케이. 이해 안 되면 두 번씩 뽑으면 돼. 다 왔어요. 기다려 봐요. 좋은 거 가져올게요. 만화방에 오면 이런 군것질을 꼭 해야 돼요. 레몬 레몬 에이드랑 만두밥 하나랑 우와. 촬영 중 오늘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근데 완전 리탈이지 오늘. 응. 근데 주의할 게 책에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. 안 돼요? 매너. 책을 위로 가야 돼. 제목해? 응. 페이지 넘길 때 아쉽다. 응. 준비하고 싶어요. 오. 응. 진짜 여기 촬영 아닐 때 친구들이랑 와도 진짜 재밌을 것 같고요. 여기 막 다 같이 어울려도 재밌을 것 같고 뭔가 되게 여유롭게 즐기면 진짜 좋겠다. 쉬는 날 꼭 와야겠다. showroom bye Louise as you